자 이번 시간은 131페이지 방수 및 방석공사 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에 재료에 따른 방수공사 나오죠 방수공사는 두 문제 정도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기본은 두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 거 해놨죠 아스팔트 방수층이 있죠 그리고 계량아스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이 있고 도막 방수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일 스테인이라는 방수층은 없습니다 오일 스테인은 목재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스테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니쉬 칠을 한다는 게 니스 칠할 때 목재의 합판 같은 데 색깔 목재 같은 데 넣을 때 쓰는 것이 스테인 개념이죠 오일 스테인이 있고 수성 스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5번 개념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다음 중 멘브레인 피막 방수 멘브레인은 얇은 불침투성 우리가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를 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멘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라고 하죠 그러면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같은 거 아니면 시트지 그리고 얇은 도막 이런 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수 중에 아스팔트라는 단어나 시트, 도막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들어가면 그 방수들은 멘브레인 방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 4번, 5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3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이런 것은 얇은 막을 활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멘브레인 방수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수밀식의 방수, 수밀 방수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3번에 보시면 방수바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갔습니다 먼저 1번에 치키올림부의 RC바탕은 재물 마감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C는 현장 다설 철근 콘크리트, 레인 프로스트 콘크리트에서 RC라고 하죠 그리고 2번에 치키올림부는 방수층의 끝부분이 처리가 충분히 되는 형상이나 높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치키올림부의 상단 끝부분은 실제는 빗물 마기턱은 치키올림부 RC와 일체로 해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같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오목 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는 삼각으로 해야 되죠 아스팔트 위에 방수가 직각이 돼야 돼요 아스팔트 방수는 다층 방수법이죠 여러 겹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직각이 되면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펠트나 루핑이 끊기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만 오목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방수는 다 직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좀 잘 정리해 두시고 5번은 볼록 모서는 다 똑같아 가급시 완만하게 면을 처리하면 돼요 모든 방수들이 다 동일하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서 밑에 해설에서 박스에서 조금 더 보실 것이 2번에 보면 방수 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에 대해서 해놔세요 건조를 전제하는 방수는 함수 상태가 1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수변 상태에서 가능한 거죠 수변 상태에서 방수 가능한 게 시멘트 계죠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계, 모르타로 방수 이런 경우는 함수 상태가 30% 이하가 됩니다 이거 함수 상태 좀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편 하단에 물매와 배수해서 나오죠 물매는 위에다가 현장 타설, 철근, 콘크리트든 이런 방수층을 보호하는 보호누름층이 있을 때는 물매가 100분에서 50분의 1 이내가 되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누름층이 없거나 도료 마감이죠 그래서 보호도료로 도포한다 도료 마감이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50분에서 20분의 1로 물매를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4번 문제 아스팔트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놔죠 그래서 먼저 1번에 아스팔트 프라임의 역할은 방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방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누가 방수 성능을 좌우한다 그래서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의 역할은 아스팔트 방수지가 좌우하는 거고요 아스팔트 프라임은 아스팔트 프라임은 바로 접착 재료죠 그래서 얘는 부착력 증가가가 목적의 부착력 이것이 목적입니다 프라임은 이 프라임은 접착 재료이실게요 교착제입니다 접착 재료예요 교착제라고도 표현하죠 교착제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방수 성능도 우수하고 신축성도 크죠 아스팔트 제품 중에 우량품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연하점도 높으면서 침입도도 크고 신축 좋은 거죠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스팔트 양보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침입도입니다 그리고 지붕 팔앞에 뺐던 것 같은 직계올림 높이는 적어도 최소한 30cm 300mm 이상 올려주셔야 되죠 그리고 방수청 보호 누름은 기본적으로 6cm 이상으로 보통 해줍니다 그리고 그 측면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문제 아스팔트 방수에서 바탕면과 방수층이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에 바른 것은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죠 프라이머 5번 개념이 되어있고 이때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알아두실 것이 보통 주의하실 것이 5번의 아스팔트 프라이머에 대해서 해놨죠 같이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건조시간은 8시간 이내가 되어야 돼요 건조시간은 8시간 이내가 되어야 되고 아스팔트 프라이머 사용량은 면적당 0.4kg입니다 면적당 0.4kg 딱 씁니다 그리고 블룬 아스팔트 50하고 희발성 용제 50대 50을 섞어놓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아스팔트 방수 공사에서 루핑 붙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그래서 1번에 일반 평면부 루핑 붙임은 흘려붙임으로 해주고 그리고 루핑 겹침은 길이 폭이 100mm 어떤 조건이 안 나오면 기본 100mm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부착하거나 평면와 별도로 이런 조건이 부여될 때는 그때는 기본 100mm보다 더 많이 겹쳐줘야 돼요 50% 그래서 150mm 이상 겹쳐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블루 오목 모서리는 해놨죠 일반 루핑 붙이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붙이기 전에 해야 돼요 붙인 후가 아니라 전의를 꼭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폭 300mm 정도의 스테이디 루핑의 균등이 덧붙이면 보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가 나오면 전의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전, 전이 가져야 됩니다 후는 별로 안 나와요 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에서 합성 수직에 방수할 때 그때와는 예외예요 그래서 그때는 평면부 루핑 붙인 후에 오목 모서의 보강이 이루어집니다 그 경우가 예외예요 방수에서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4번에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올림을 고려해서 물매 아래쪽에서 위로 가야 되죠 모르면 지붕이나 방수공사는 기본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기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죠 원칙이다 자, 그리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치기 올린 부분은 각층 루핑 끝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여서 붙인 후에 방수층 상단 거부 누림천물로 고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자꾸 들뜨거든요 고정을 해놓고 그 부분을 실링제로 처리해서 물이 섬에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아스팔트 방수공사 시공 순수로 오른 끝에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탕 처림이 청소하는 거죠 이때 바탕은 오목 모서리는 어떻게 한다? 삼각형으로 하고 아스팔트니까 볼록 모서리는 가격이 완만한 면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바탕을 청소하고 건조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함수 상태가 10% 이하된 건조 상태에서 아스팔트 방수공사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접착제를 먼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스팔트 하겠죠? 그리고 나서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을 방수지하고 아스팔트 교대로 계속 오하는 층수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무엇을 한다? 저거 하는 거죠? 방수층 보호 누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 진행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봐두시고 이거는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8번 보시면 시멘트 액체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치켜올린 부위는 미리 방수 시멘트를 바르고 100mm 이상 겹침폭을 두고 우리가 겹침은 모르면 기본 100mm라겠죠? 방수는 방수는 모르면 기본 100mm 조건 안 주지 그리고 할랭시공시 방수층이 동해를 방지해 방동제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주재료는 아니죠? 보조재료로 방동제나 이런 혼화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 단축에 의해서 경화 촉진시킬 목적으로는 경화 촉진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수제 여러분들 사람이 피가 자꾸 나오면 지혈제를 맞잖아요 지수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약품이 지수제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틀린 거죠 3번은 그리고 방수제 시공 후에 부착 강도 측정을 해주면 되고 바탕균열 충전을 목적으로 KSF4910에 따른 실링제 사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136페이지 이런 보조재료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자 경화 촉진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 액방에 지연제는 쓰면 안 돼요 촉진제는 쓸 수 있지만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액방과 관련돼서 그 바탕 함수 상태는 저거라겠죠 30% 이하가 되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제품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구조체도 시멘트 제품이고 현재 방수청도 시멘트 제품으로 방수 공사를 하니까 거칠게 가야 돼요 부착력 증거에서 평안하게 매끄럽게 가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해서 우리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신축성이 없는 방수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방수 면제이 크면 신축준론을 터야 돼요 명심하세요 신축성이 없는 것들은 바로 시멘트 계열의 방수들은 신축성이 없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래는 조금 굵은 모래를 써주는 게 좋겠죠 균열이 잘 안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모체 또는 모재 구조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모체가 균열을 가면 방수층도 균열이 가기 때문에 모체, 모재 조성에 취해야 될 방수가 바로 시멘트 액체 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탕이 건조하면 안 돼요 얘는 함수 상태가 30% 이하가 그때 공사 건조 상태는 10% 이하일 때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이 너무 건조하면 물을 뿌려서 적셔줘야 돼요 30% 이하에서 우리가 하락했죠 왜 그런가 하면 바탕이 건조하면 이 시멘트 액체 방수의 수분을 갖다가 그 때 방수층의 수분을 바닥에 흡수해버리죠 그건 모로타를 제대로 부착 강도나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 상태가 30% 이하일 때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모르면 겹치면 어떻게 한다 100mm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수 공사 시험 순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의 시공 순서는 이렇게 합니다 바닥의 경우 합니다 우리 욕실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 그래서 이제 바닥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바닥 정림이 제일 먼저 바닥 정림이 물청소를 합니다 물청소에요 자 물청소 하는 이유는요 함수 상태가 30% 이하일 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라고 하고 두 번째로 자 시멘트 페이스트 풀이라고 하죠 시멘트 페이스트 페이스트 쓰기 싫으면 풀로 쓸 겁니다 페이스트 이게 풀이에요 풀 그래서 1차 도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방수 균열이 가겠죠 1차 도포에 놨으니까 시멘트 페이스는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이 해놔지 균열 잘 갈 거 아닙니까 그 사이를 이제 방수액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방수액 침투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들어가는 거예요 2차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방수 모르타로 마감하는 거예요 시멘트 모르타로 마감을 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우리가 알아둘 보호누름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방수 시멘트 모르타로가 보호누름층 역할을 겸해버려요 그래서 별도의 보호누름층 시공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스팔트 방수는 별도의 보호누름층을 공사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방수층이 덜 떴버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멘트 액체 방수가 아스팔트 방수보다 시공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리고 얘는 보편적으로 균열이나 있죠 이런 발생이 대부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아파트 욕실은 안 보여요 타일로 마감해 가지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이 노출시켜 놓으면 이 균열의 관계 잘 보이죠 눈에 그래서 이제 공사도 보수공사도 용이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욕실은 어려운 것이 타일이 마감되기 때문에 다 뜯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조금 다 뜯어서 맨날 보수공사 하면 소음이 좀 심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7페이지 9번에 건축공사 표준 시방성사 도막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제 벽체에 대한 스프레시공은 아래에서 위 모르면 방수공사의 기본은 뭐랄까요? 지붕이나 방수공사는 기본 아래에서 위가 기본이에요 이걸 항상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1번은 X 틀린 지면 되죠? 2번 바닥 평면부위를 먼저 도포하며 지켜오르면 안 되죠? 항상 기본 특수부위가 먼저예요 지켜올림부를 먼저 하고 평면부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방수제의 겹쳐와 원칙적으로 각공제의 겹쳐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면 안 되죠?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들고 그 다음에 겹쳐와 이어바르기 폭원 이거는 100mm죠? 자 방수공사는 겹침은 모르면 100mm 기준 잡으면 돼요 100mm죠? 100mm 정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보강포 겹침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보강포 이 보강포 겹침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겹침포하고 이거는 우리가 자 이거는 50mm죠? 이거는 50mm 정도고 보강포 겹침포는 50mm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방수제의 피놀이 생기지 않도록 뭐 소리나 고무조 뿜칠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도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어디부터 한다? 지켜올 특수부위를 먼저 하고 평면부로 진행합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도막방수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프라이머는 소리나 롤러 고무조 등도 있죠 뿜칠 이런 거 하면 되죠 균에 도포하면 되고 피놀 방지하기 위해서 부석 칠기올림 부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평면부를 나중에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강포는 바탕균열 경감이나 도막두기 확보 그리고 칠기올림 흘러내림 방지의 목적 보강포를 설치해주죠 그래서 이제 보강포를 이용해서 하는 공법을 라이밍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붐 오목모설이 있죠 이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특수부문을 먼저 해요 그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강포 겹친 폭은 우리가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자 그 점 우리가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시면 저거 나오죠 11번 유리 섬유 합성 섬유 등의 망상포를 적성해서 도포하는 도막 방수 공법이 바로 라이밍 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 도포하면 코팅 공법이고 여기에서는 라이밍 공법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막 방수에서 추가적으로 좀 기억하실 것은 138페이지 상단의 박스 있죠 이 박스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1번에 복잡한 시공이 용이하고 보수 용이하다는 장점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6번에 보시면 하죠 2액형형 방수제는 우리가 전동 혼합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때 전동 혼합기는 회전 속도가 빠른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피놀이 발생하죠 공기가 발생,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 속도가 느린 거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방수제의 점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희적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희석제는 방수제에 대해서 5%, 용은 5%예요 좀 주의해서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12번 문제 보시면 자 계량아스팔트 시트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오죠 그래서 1번에 계량아스팔트 시트의 상호 겹친 폭은 기본 100mm 해주면 되죠 모르면 100mm 기준 잡으면 되요 자 그리고 2번 계량아스팔트 시트 치켜올린 분은 누름철물 이용해서 고정하고 실링제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3번에 계량아스팔트 시트 붙이기 이는 적어 가지고 토치로 합니다 토치로 계량아스팔트를 갖다가 뒷면하고 바탕을 균일하게 적어 합니다 그래서 가열해서 노키아가 용융시켜 가지고 계량아스팔트 시트를 용융시켜서 사람의 이렇게 눌러붙이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계량아스팔트하고 차이가 있죠 계량아스팔트 시트하고 이 시트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합성수직의 시트하고 시트 방수공사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 눌러붙이는 방법이 있죠 토치로 가열해 가지고 토치로 가열해서 용융시켜 가지고 그래서 용융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해서 가열해 가지고 용융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이 있죠 눌러붙이는 방법이 눌러붙이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 반면에 얘는 합성수직의 시트 이거는 접착 이거는 접착재료로 합니다 얘는 접착재를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접착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접착재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시트 한 장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두 장 두 개 씁니다 시트 한 장 그리고 시트 두 장 두 장이 많아요 그럼 두 큰 시트 쓰면 한 장이고요 그건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트 두 장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요 근데 합성수직에는 이거는 시트 한 장만 부착해요 이건 두 장짜리가 없어요 얘는 시트 한 장만 부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오목볼록모선이 일반 평면부 계량자 시트 붙이기에 뭐다 앞서서 전혀 하라 이거야 미리 폭 200mm 정도 덧붙임 시트로 처리하라 미리 보강을 해주자 이거입니다 그리고 지하 외벽에 계량하 시트 붙이는 미리 계량하 2m 정도로 재단해요 왜? 사람이 눌러붙여야 되니까 2m보다 초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m 이하로 재단해서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고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13번에 합성고문자계 시트 방수공사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1번에 합성고문자계 전면 접착 공법에는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하면 돼요 항상 기본은 모르면 기본 천이에요 후회하는 거 잘 없다 후회하는 거 특별한 경우다 그래서 이제 명심하세요 도장공사에서 전해하는 게 기본이다 후회하는 거 별로 없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 도장공사 하나밖에 없죠 전이라 하겠죠 그걸 명심하라 하겠죠 그래서 앞전 23m 그거에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장공사에는 아연도건면 바탕 만들기만 바탕제 조립 후에도 무방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연도건면 바탕 만들기만 예외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합성수지계가 나왔을 때 2번과 같은 합성수지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합성수지계가 나왔을 때는 뒤에 일반 시트를 붙인 후에 해도 돼요 요거는 후가 가능해 그러면 후에 오목볼록모스에 성형고정을 붙여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2번만 예외예요 방수에서 그럼 전을 기본 잡으면 돼요 모르면 그래서 2번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도 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3번에 그래서 접착제 바르기 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어떻게 됐으면 일반부 시트 붙이기 전에 해야 되고 다 전이 기본입니다 후에 잘 안 나온다 그리고 시트 접합 원칙적으로 물며 이쪽 시트가 물며 아래쪽 시트 아래에 오면 안 되죠 위에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경사지붕이면 시트가 이렇게 부착이 되면 아래에서 부착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며 이쪽 시트가 위에 가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연하세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의 경우는 기본 바탕 물며 50분에서 20분이 되는데 보통 얘는 도료 마감이 기본이니까 50분에서 20분의 1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 거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보니까 5번에 시트의 접합 폭은 틀려져요 가한 고무계는 100mm가 기본이 맞아 방수 모르면 100mm였겠죠 그런데 비가한 고무계는 70이에요 그런데 연하 비닐 수직에는 40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접합 폭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14번 실링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대가 나오죠 먼저 1번에 2종 실링제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한 유효기간의 경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백업제 본드브레이크는 실링제를 접착시지 않고 또한 실링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을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워킹 조인트는 줄눈 바닥을 접착시키지 않는 이면 접착줄눈 구조 그리고 5번에 기온이 현재 낮거나 5도씨에 할 때 너무 높은 때 30도씨 이상 구성부제 표면온도가 50도씨 이상일 때죠 그리고 저겁니다 습도는 85%입니다 습도는 85% 이럴 때 공사를 중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서 상단에 보시면 거기 기준 잡아놓은 거 있죠 그래서 3번에서 8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워킹 조인트하고 논워킹 조인트 혼돈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건축물의 방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1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등의 용류 아스팔트를 여러 겹 적층에서 방수하는 공법이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신장력과 내우성출 우수하죠 그런데 여러 겹 적층한다고 해서 들렸습니다 얘는 합성 고분자 시트는 시트 한 장밖에 부착을 안 합니다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두 장이 많고 한 장 부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되죠 그런데 1번과 2번의 통일한 지문이 나오잖아 여러 겹 적층에서 나오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4번 잘 봐두세요 시트 도막 복합 그래서 시트하고 도막만 돼 복합은 제발 시트하고 도막만 됩니다 다른 거 들어가면 틀려요 명심하십시오 복합은 시트하고 도막만 복합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5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 시공 용이하죠 경계적이지만 방수층 자체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건조수지 시험 노출 환경에 사용을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욕실과 같은 항상 외계와 접하지 않는 습한 환경에 적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6번 보시면 방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먼저 1번에 도막 방수란 액상형 방수 재료의 콘크리트 바탕에 바르거나 뿜칠 방수 형성을 공사하는 공법이 도막 방수죠 그리고 2번 시멘트 액체 방수 공사에는 방수 모르대 바탕에 매끄럽게 하면 안 돼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구조체하고 같은 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게 가야지 부착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옥상 방수는 지하실 방수 연하점도 높은 아스팔트 침입도도 큰 걸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 누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멘트 액방은 별도의 보호 누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5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와 방수 신축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17번 건축물의 방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먼저 1번에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가격이 저렴하고 수윤밭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맞죠 그리고 2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의 방수지를 적정시용해서 하자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시트 방수는 바탕균의 지항에 약하다고 해서 했죠 시트 방수는 방수층의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바탕균에 대한 지항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시멘트 계열이 바탕균에 대한 지항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들이 약해요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리고 도막 방수는 복잡한 형상 시공이 용이하죠 그리고 5번에 복합 방수는 시트 도막 항상 복합은 시트하고 도막만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재료들은 틀려요 그 다음에 18번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보행용 시트 방수는 상부 보청이 필요하다 해서 맞는 지문이죠 보행용은 우리가 비보행용일 때는 우리가 필요 없는 것 중에 보행용일 때는 필요한 거죠 그리고 2번에 벤토나이트 방수는 지하 외벽 방수 등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벤토나이트 방수는 해안가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결안부 발견이 어렵고 자극 없이 악취가 발생하죠 그리고 4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제 공개 균열 발생 시에 방수 성능이 우사하다 해서 OXX 모제가 균열 가죠 모제가 균열 방수층도 균열 가요 그래서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놨죠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 바탕제 오염 방지와 줄눈선을 깨끗하게 마감해서 절치하는 보호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죠 그리고 본드브레이크는 본드브레이크라는 것은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게 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가 본드브레이크죠 그런데 뒤에 뭘 해놨어요? 실링제의 줄눈 기표 소정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는 백업제고요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19번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개별적으로 낼 수도 있다 마스킹 테이프나 본드브레이크 백업제를 개별적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종합문제화해서 낼 수도 있다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의 워킹 조인터 무브먼트 큰 조인터죠 그래서 2면 접착줄눈 구조가 바로 워킹 조인터죠 그래서 줄눈에 충전하는 실링제 구성제 마주보는 두 면만 접착시키인 거예요 그런데 줄눈 바닥도 접착시키고 그래서 줄눈에 충전하는 실링제 마주보는 두 면과 줄눈 바닥이 3면을 접착한 것을 3면 접착줄눈 구조라고 하죠 그러면 3면 접착은 논 워킹 조인터 그리고 워킹 조인터가 2면 접착줄눈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144페이지 용어 개념상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해놔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어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45페이지 시설 개선에 따른 방수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주공사 여당